송희 씨. 송희 씨야. 운동 좋아하는 사람 지금 바꾸는 사람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와 대박. 항상 원의 집사는 안에서 고생하고 열심히 웃으면서 잘 배려하는 엠티잖아. 2002년보다는 전이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뭔가 희생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갈 것인지. 오늘 준비한 거 있어요. 여기 생명수. 안 되면 해주세요. 오늘 이게 청북전인가요. 4면을 다 잡아놔서 거기서 7시부터 10시까지 저희가 우승을 하니까 만지 만지 응원적인 게 놓지 않는 치즈야. 이걸 막 죽어라 한 게임 치면서 우리가 저 이겨가 아니죠. 3, 2, 2, 1 2, 2, 3 1, 2, 1 1, 2, 3 우우우우우. in 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연주 이번 점수 합쳐서 다시 믿죠? 다시! 이번 점수 합쳐서 다시 믿죠? 테니스 엠티. 되게 재밌어요. 패션은 연속. 발지에 지존 남셨다. 패션은 인수 og. 진짜 빠르다. raszam. 여기도 대단해. 저희도 못하니까. 내용 있어, 내용 있어. 택수과 매장. 간대팀 환불해달라. 오오. 오오오오 와아 나이키는 맞아? 와 여름이 없어 아š 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아아! 아만. 진짜 진짜. 장사 잘 된다고. 다무니. 상원님 맥주 하나 주세요. 아니소. 꽈들어 놓으시네. 아! 뭐해. 뭐해. 어때 어때. 어떠해. 아 안 늦으려고 했는데 지금 아 좋아. 진짜 진짜. 장사 잘 된다 오늘 사모님. 상원님 맥주 하나 주세요. 안 돼. 다 취하네. 빠져나오신 여성이야. SMR 어때 어때. 안 늦을려고 했는데. 고등학교 가다가 올라가다가 한 마디로 설명. 기철이 친구야. 한마디로 설명. 기철이 친구야. 기철이. 넥트로가 웬만입니까. 기철이 친구야. 우아웃, 네이버가 웬만입니까. 우아웃, 네이버가 웬만입니까. 우아웃, 네이버가 웬만입니까. 시작이 끝났어요 예!! 고소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